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. 당 전략기획 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오늘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당 혁신위원회는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당원 당규 명문화를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. 배 의원은 혁신이 말을 부응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선 12월 중순부터 말 사이 출범할 것이라며 공간위원장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